귀여워요. 대지현 아나운서가 참 귀엽다고 장현영 씨가 칭찬을 많이 하네요. 네네네네. 귀여워요. 두 분 갈게요. 자 룰레 돌려 주세요. 자 룰레 돌려 주세요. 멍청. 현승일 터미널. 차장 넘어 외로운 소녀 울고 있네. 가지 말라고 곁에 있어달라고 애원하며 흐느끼네. 기약 없이 서울로 가는 너 심해가는 너무 야속해 차창에 두드리며 우레 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레 터미널에 비가 오네 이재성 씨. 승합. 행복하신 것 같아요. 형님 진짜. 표정이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. 아 그래요? 네. 그냥 뭐 긴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죄송해요. 저희가 오랜만에 긴장하게 해서. 죄송합니다. 긴장하셨어요? 자 다시 두 분입니다. 자 룰레 돌려 주세요. 자 룰레 돌려 주세요. 저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양준혁 씨 성공! 어? 김웅수 씨 주무시나요? 어머 진짜 주무셨어 밥 먹고 합시다 주무신 거예요? 잠시 멈춰 어머 홍경민 흔들린 호장 실패율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실패율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아냐 이게 아닌데 왜 난 자꾸만 친구의 여자가 좋을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왜 내 맘속엔 온통 그녀 생각뿐일까 친구 몰래 걸려온 그녀의 전화가 난 왜 이리 설레일까 냉정하게 거절하면 되는데 왜 난 그녀를 거절하지 못할까 정말 난 미치겠어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오랜 친구와의 우정을 외면한 채 여자 땜에 흔들리는 게 너무나 괴로워 나만 포기하면 되는데